오늘 게임 헤일로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저 4개 뭐 배기관이라고 해야되나 저걸 다 열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해볼게 아니 아니 왜 안 올라가 아니 이건 뭐 이상해 겁나 이상하네 아 드론도 계속 나 무슨 아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장을 만들어 놨어 여기다가 여기에서 점프 뭐야 되려나 자 여기서 빼면은 아 뜨거 이렇게 나가고 된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건데 아 드론은 또 뭐야 아 드론은 또 뭐야 쏘아 아 뭐야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니 아니 에라이씨 이거였으면 나도 진작에 했지 뭐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공간 난리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니 수류탄이나 로켓 그런 설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 그만 나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에라이씨 야아 하지마 하지말라고 지금 나 저거 찾는 날에 지금 대체 몇 분을 썼는지 알아? 아 그럼 저 짓을 진짜 네 번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단거야? 현아 지금 슈탄도 없는데 아 아 팝션스탄 얘네를 잡으면 하나 주시 하나씩 주시는구나 아 근데 샷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아 그만 좀 싸라 야 죽을래? 아니 뭐 이렇게 하는건 나는 진작에 했어 아니 뭐 제휴상재를 사용한다길래 근데 나는 뭐 그냥 제휴상치를 잘해 가져가면 되겠다 했는데 제휴상치에다 수류탄을 넣는거였어 뭐야 샷건이 생겼구나 34발이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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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아니 큰일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냥 이전에는 없었는데 있으니까 샷건 쓰고 다니자 샷건 안쓰니까 너무 힘들어 봐봐 봐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뭐야 이거 여기서 한번 다 됐어 이건 왜 되고 어쩌고 하면 안 되는데 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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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여기 아니야 아 뭐야 저기야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럼 오늘 빨리 가야 되잖아 나이 채점 빨리 가봐야지 여러분 아이씨 아 살았네 그만 좀 강해해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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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왜 안 돼 아니 오이가 없어서 하첨 아니 아니 진짜 저거는 왜 안되는데 아 여기 아니잖아 아니 난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와 진짜 난 이해가 안간다 이해가 안간다 아니 점프가 뭐 이따 걸어대는게 있어 어쩌라고 나 그냥 나가면 되거든 너는 나 그냥 나가면 그만이야 아 저기 가야되는데 아 못올라가자 생각하는데 아 아 뒤에서 그만 좀 밀어라 제발 아니 아이 겁나 불편하네 계단으로 해주시죠 아 아니 뭐 이게 안되냐고 아니 아 진짜 드론 좀 아 아 진짜 아니 가면서 했잖아 아니 아 어쩌라고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아 비켜 비켜 아 진짜 나도 살아야 돼 아 비켜 나도 나 죽기 싫어 아까 전엔 여기 닫혀있었는데 아 이번엔 열렸네 야 이거 맞니? 아니지 그럴 줄 알았네 아 왜 안내려가요 아 아저씨 내려가세요 에코타 하나고 여기는 코타 하나 응답 바란다 에코타 하나고 아주 잘 들린다 코타가 하늘 잡지 양호 모존에 있으니 폭발할 것 같다 포효호 지금 즉시 구조 바란다 부작용적으로 접근하라 부작용적으로 접근하라 하늘 잡지 남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병국은 왜 이래 웬만해 가버네 아 아 아 아 5분 안으로 탈출해야 된단 말이지? 시도는 해볼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 아이 아 해당 노력 중이야 노력 아 아 아 너무 빡센데 그냥 이거 올라가서 하자 이거 킬로미터야 이제 봤는데 그냥 그냥 모를까 킬로미터면 상당히 내가 느린 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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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제가 노력 중이긴 한데 힘드네요 아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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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분인데요 아까 5분이었잖아 확실히 망했네 망했어 아니 똑바로 똑바로야 제발 부탁이니까 차가 무슨 뭐 스프링 어휴 아니다 아 불편 칠이 망한거 같네 어 그나마 300미터 앞이야 오 이걸 살았네 이거는 신기한데 2분 남았네 그래도 하자 한번 진짜 나 진짜 차 컨트롤 잠깐 멈춰요 이것이 접선 지적이에요 여기서 대기하세요 에이처 사안하고 여기서 곳 하나 조제의 커버넌 뒤에 있다 여전히 관객에서 접근한다 피하라 반복한다 피하라 맞았어 베이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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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이철 포도가 떨어진다 배할 수 없어 에이처 사안하고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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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 그냥 가 그냥 걸어가자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예스 탈출 탈출이 나와 중간에 조금 도착했어요 verde 드디어 나왔다 와 근데 저렇게 큰게 터져? 어? 아...너무 좋다 어? 부딪치나요? 뻗아지나요? 빠삭! 사망 우리만 남았네요. 우린 인류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. 커버는 탐내는 완전히 전멸될수록 플로이드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. 그래서 뭐 살았네.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. 우와 헬멧 벗어난다. 얼굴이 못 보았어. 딱 헬멧을 딱 벗었는데 아 그거를 아 아쉽네 와 딱 엔딩 끝날 때쯤에 20분 됐네. 솔직히 이런 긴 영상들은 20분쯤에? 20분쯤씩 나누거든요. 드디어 헬로 1 끝 아닌가? 와! 와 진짜 근데 영화 같긴 했어. 이거 탈출하는거. 자 오늘은 이렇게 헬로 해봤고 재밌게 어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boom.